그럴까요? 정재영씨의 무대입니다. 찬양! 지금 왜 내 앞에 있나요? 날 떠나면 전보단 행복해야죠.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보람 듯 잘 살았어야죠. 힘든 게 더 힘들다 좀 그냥 못 이긴 척 돌아와줘요. 이런 사랑을 또 언제 어디에서 처음을 어떠시작하려고 하나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젠 제발 돌아와요. 어차피 한 번 흥인 세상에 조금 모자라도 조금 아쉬워도 우린 행복했었잖아요. 힘든 게 더 힘들다 좀 그냥 못 이긴 척 돌아와줘. 이런 사랑을 또 언제 어디에서 처음을 어떠시작하려고 그래도 난 여전히 못 믿었다면 차라리 다 잊어주길 원한다면 다시는 날 찾지 말아줘. 다시는 날 찾지 말아줘. 다시는 날 찾을 수 있는 날 두께요. 없앨을 때까지 다买 수 없었고 이제는 날을 보고 시간을 만났지 말아줘.